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모여 그들과 한국교회를 자매결연시켜주고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선교사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회 대회까지 2,228명의 선교 헌신자를 얻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보내는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금번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강력히 역사하실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디아스포라형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up 주 up You are Lord You are all I'm living for You are the king of everything